일본의 지진 상황은 일주일에 4번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들을 되돌아보면 2월 18일 오전 11시 55분의 1년 만에 동북지역 미야기안 앞바다에서 경우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하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미해연에서 이상진역이 연속 2번 발생을 하였고 3월의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에서 1년 만에 경우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바라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대지진 전에는 군발 지진이 거의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발 지진이 동해에 이시카와 현처럼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진도사나 진도우약 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진 횟수의 감소와 군발 지진이 증가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오키나와와 독하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네오드는 지진인 도야마현과 야마구치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동북지역 미야기현 동해의 이시카와현 일본 관서지역 북서부에 위치한 효고현에서도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 횟수의 감소도 일주일에 4번 발생했으며 이번에는 지진이 약 15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진이 장시간 멈추어 있거나 일본 전역에서 군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월 11일에 일본 관서지역 북서부에 위치한 효고현의 남동부에서 규모 4.2와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관서지역 북서부의 효고현에서 지진이 하루에 2번 발생한 것은 2016년 4월 10일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일주일 전입니다. 또한 최근 구마모토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규쇼 아소산의 경계 레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효고현에서 2번의 연속 지진 이후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최근 구마모토와 효고현에서 2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고현에서 하루에 2번씩 지진이 일어났던 건 2008년 6월 3일에도 있었으며 10일 후에 동북지역 이와태현과 미야기현의 경우 7.2의 내륙강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고현에서 2번 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구마모토와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이와태현에서 강진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고현에서 발생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5시 46분 52초에 발생한 일본기상청 발표는 규모 7.3 그리고 미국지질조사국 발표는 규모 6.9의 효고현 남부지진 또는 한시나와지 대지진 또는 고베 대지진으로 불리우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대지진은 당시에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최초로 대도시 직하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일본기상청의 진도 계급에서 1948년 진도 7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대 진도 7이 기록된 지진이기도 합니다. 지진의 진원은 로코 마이너스 아와지섬 단층대의 일부인 노지마 단층 인근 지역으로 지진으로 단층이 큰 폭우로 용기의 지표까지 단층 흔적이 노출되었습니다. 교토대학 방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89년 중반부터 1995년까지 김키지방 광역지역에 급격하게 압축에서 신장으로 돌아가는 지각의 왜곡수치 변화가 생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왜곡수치 변화가 파내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며 급격한 왜곡수치의 변화로 휴구현 남부지진이 유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좋은 힘이 됩니다.